영양사슴 하늘 속 만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 한 번 안 물려 볼 수가 없죠. 이거 굉장한 영광입니다. 한 번 물려 보도록 할게요. 자 그러면 한 번 손가락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진짜 턱 멋있죠? 자 오우! 오 사슴벌레보다 훨씬 약하네요. 지금 힘이 그냥 톱사슴벌레 수컷 정도 턱힘인 것 같습니다. 와 이렇게 물려도 기분이 좋아요. 와 진짜 멋있다. 와 너무 멋있습니다. 영양사슴 하늘쏘. 턱힘이 생각보다 약하네요. 아프네. 와 이렇게 물리니까 또 아프구나. 와 그래도 기분이 좋습니다. 영양사슴 하늘쏘를 이렇게 손으로 만져 볼 수 있고 한 번 이렇게 물려 볼 수 있다는 게 저에게는 영광입니다. 와 너무 멋있죠? 이 영양사슴 하늘쏘가 살고 있는 생육지와 대체군들의 보존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.